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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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적은거 때문에 말할거야 형 왜 다른게 아니라 혹시 배 안고파? 왜 자르려고 누웠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회를 시켰어 근데 형 먹고 싶으면 내가 이거 들고 갈까 해갖고 뭐 물어볼라 했어 회를 들고 온다고? 응 택시타고 손술광어라고 해서 1인분짜리가 있더라 야 돈 줄테니까 저 2인분으로 싸워 알았어 형 어 근데 광어 광어 추가해? 울어 형 미안해 확고 갈게 꺼져 어 izada 컵 Vegan 마 Incredible 야 쌈하면 고추장 신거 느낌이 먹을 мои 體 왕 맘 사안 흥미뇽 쌈에 건빵 고추장 찍어서 가위바위바위보 진사람이 저거 알려준 대로 먹게하자 채팅으로 아니면 돈에 온걸로? 돈으로 하자 채팅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술을 두잔이나 먹었더니 도저히 읽을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형이 지금 흥미뇽 일부러 한거에요 일부러 돈이 없으면 맛있게 해 먹는거고 그치 뭐 없으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죠 차라리 얘가서 갈게 레몬 무꽃빵 참 싸주세요 레몬 아니 되게 제발 가위바위보 어 맞다 진짜네 씨발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저기 노란색 찍고 달려오게 하자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다녀오세요 너무 좋겠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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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앞으로 먹을 음식들에 비하면 이거는 뷔페야 하하하하 찐다고 찐 뷔페야 소주 한잔에 회초장 건방 넣어주세요 내 해볼까? 찐다고? 대신 이제 한번 와달라 뭘 와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눅으로 형 방송 안할때 한번씩 와주세요 갈라시아스 메모리님 호그덕 호그덕 갈라시아스? 갤럭시 아 갤럭스 수박 밥하내고 국밥 넣고 와사비 넣어서 먹어져 와사비 비인도적인거 하냐 비인도적인 행위 하지 않아요 방어회 한번 먹으면 공격회 한번 막을 수 있는거임 전방에 와사비 듬뿍 빨라서 먹어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 기준으로 해? 아가 양손껏? 아니 아니 대충해 대충해 찍어먹는 것만은 사람들은 봐주셔서 걱정하지마 야 너무 많은데?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난 죽는게 나 왜 왜 이렇게 의심하는거야? 대신 팔로워가 좀 생기잖아 아니야! 이 아이가 깻잎의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 각자의 미래를 깻잎에 싸서 먹을까 그러면은? 미래의 희망은 올해가 황금돼지띠인데 제가 돼지띠거든요 제가 시작한 일 중에 제일 큰게 방송이니까 이게 좀 커서 소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팔로워 천 올해? 충분히 너 저기 했어 나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도 돌려서 말한건데 그걸로 비슷한거 아니에요? 비슷한거 아니에요? 컨트롤 원호 팔로우 해 줍시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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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아니.. 이거 새끼 펴줘는데 오 coin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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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니 아니 에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포장이 랩을 아니했죠 랩해 달라는데 아무것도 안 하여 머릿속에 있는거 한 번 한 번 나 음속을 해놓을거야 음속을 해놓을거니까 니가 한 척만 하면 돼 나 어떻게 음속을 해서 어떻게 지금 뭘 하는지 안 들려 우리 오케이? 시작 많이 껐어? 오케이 소리만 들려 쵸비 요 호CU 나ung 배를 넣으러 왔지 나도 먹으러 왔구 노우우우우우ch 오우 ef 사실 보신 volcan 심은 오오의 팔로드를 날로 뺐을거야 오오옹 히힝 오오오 오오leb غ danke야 오오잉 오오잉 얘가 민망해서 비눗건데 오실비 어 미안해요x2 여러분 못들었겠죠? 아 근데 controlled 근데 진짜 개쩔었어 스튜 포스트채팅 그런거 하자 지금 마이크 안 껴줘있어 음성으로 해놓을거야 니가 레이블텐도 열심히 한척해 한정만 하면 돼 시작 나 물 좀 받아 다음 말이 생각 안 나지만 구해줄 수 있는 줄 알았어 야 그 물 끝나면 가져오면 돼 한정만 해서 어떻게 사진 지금 뭐라 했냐 본인이 들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만 이제 껐어? 이러면 민망하겠네 오 마이크 어떻게 하더라 이거 쓰는 방법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거? 시작 이제 껐어? 요 나 폐를 넣으러 왔 사실 본심은 형의 나 아이씨 뭐라고 좋아 너 랩을 썼어? 영도야? 이거 영도야? 죄송해요 아이씨 왜 스키피해 아니 너무 창피해 응? 했었어 집이 가까우니까 왜 깨와 이거 아니 이건 나를 응력하는건데 오 아 진짜 나는 마치 옥킹놀랩 포장 악마에게 감금되어 있는거라면 웃어져 대신 신고해줄게 칭칭칭칭 칭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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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칭칭